일단은 첫번째 소식은요. 신할 라이프에요. 신할 라이프. 일단은 7월달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지 신할 라이프와 함께 하시면 올여머도 시원하게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신한통합건감보장원이죠. 지금 현재 주력상품인데요. 신상품 일단은 수수비보험이 좋은게 많이 나왔구요. 그리고 저번달 원더우먼 여성분들을 위한 신상품 지금 불티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 모아 더드림 종심보험이죠. 그리고 위너스 경영인 정기보험 그리고 신한 든든한 실속 종심보험 요 몇가지 상품이 돼서 저 보험안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한하면 바로 중요한게 면체 감액기가 없는 바로보장이에요. 예전에는 면체 감액기 없는 암보험이 있었다가 일단은 없어졌죠. 지금은 바로보장 90일 면체 기간 없고 1년 미만시에 50% 감액기가 없는 바로보장되는 내열간 허혈성이 일단은 6월달까지만 해도 5천까지 가입이 됐다가 지금은 3천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보장 내열간 허혈성이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두번째는요 일반암 진단비가 1억까지 일단은 감액기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모든 상품들은 웬만한 상품들은 감액기한이 없이 출시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건 이 일반암 90일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00% 일단은 감액기 없는 일반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특정암 5천까지 가입이 되죠. 남자는 전립선 여성은 유방암 그리고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은 일반암의 20%인 2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자 세번째에요 일단은 신한생명에서 신한라이프에서 질병수수비가 라이나나 디비생명 동양생명처럼 순수 질병수수비 30만원 질병수수비 백내장과 대장흥종 제외된 170 그러니까 200만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백내장 대장흥종 제거하면 30 나오는거구요 백내장 대장흥종 제거된 2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이든 입원이든 수술을 하게 되면 150만원 합의 3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번째는요 정권 무진단으로 운영이 돼요. 단 심사자 피로 판단시에는 권별 지시진단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섯번째로는 3%부터 100%까지 질병후장애 8천만원까지 그래서 표준체는 8천만원 유병자 간편은 4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거. 40세 여성기준으로 질병장애 1000만원 넣었을때 6,140원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번째로는 대상포진, 통풍, 고혈압, 당뇨가 500, 500, 300, 300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물론 예전에는 대상포진, 통풍, 고혈압, 당뇨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었어요. 저 보호망도 가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달에는 고혈압, 당뇨 300만원으로 축소가 됐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신한 모아 더드린 종신보험이에요. 일단은 체증형 사망보험금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가입 이후 5년 이후에 20년동안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형으로 올라간다는거. 기준 사망보험금도 체증형이 되구요. 5년과 7년에 해약환급금을 보시면 5년 나비패스팅 99.8% 10년 10년에 해약 122% 7년도 100% 122% 요런식으로 5년간 7년이 거의 비슷하다는거죠. 자 슈리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여덟번째로는 신한 위너스 경영인 정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든든한 보장플랜이죠. 그래서 10년 뒤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5%씩 20%씩 90세까지 보장할 바수가 있다는거. 그리고 플러스 보험기간 추가 사망보험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90세까지 계약 해당일로부터 95세까지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플러스 보험금을 준다는겁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는 여성에 여성을 위한 여성을 위한 건강보험 신한건강보장우먼 보장보험이죠. 원더우먼 보험이 저번달에 출시가 되었어요. 슈리님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성특하보험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가입이 안된다는겁니다. 특히 주요담보로는 일반암 최대 1억까지 보험료 봐보세요. 매우 저렴하죠. 4770원 소외감 갚기경제 20%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보장을 받을수가 있고 여성암 여성암은 따로 1억 난소암 1억 자궁암 1억 특정 여성생식기암 1억 총 4억까지 그리고 위에 1억까지 합산해서 5억까지 보장을 받을수가 있다. 자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에요. 건강관리형 여성암 진단비 있는데요. 매년 5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250만원씩 주고 여성암 진단비는 5천만원 준다. 보험료 역시 11,000원밖에 하지 않는다는거. 여성다빈도 생활질병수리비가 100만원까지 나왔구요. 내열간 허혈성은 최대 7천. 바로보장 면책 감액기 없는건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대 진단비가 필요한 고객이라면 신할라이프 3대 진단비로 가입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7월엔 신할라이프 3대 진단비로 꼭 고객님께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암은 면책기한이 있지만 삭감없은용.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수가 있다. 1억원. 그래서 천만원씩 9,200원. 보험료가 여기에 보시면 40세 남성기준으로 이 정도면 매우 저렴해요. 바로보장 허혈성 심장질환 3천만원 가입이 되구요. 내열간질환 3천만원. 이런식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이제부터는 3대 진단비로 신한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3대 진단비 지금 신한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킹더님 안녕하세요 7월에 새상품 궁금해요. 지금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귀 불이 뜨면서 귀 쫑긋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삭감없은용. 암진단비 보험료 보시면요. 일단은 천만원당 일반암. 남자같은 경우는 거의 5천대. 물론 35세나 40세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죠. 하지만 나머지는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남녀 특정암.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유방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갑기경제 20%. 그러니까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15세 6,400원. 40세에도 11,000원. 45세가 13,000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성들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뭐 40세 50세 기준으로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보험료가 6,000원. 그리고 유사암. 특정암. 그래서 여성들 유방암 남성들은 전립수암. 3,000원밖에 안하죠. 그리고 갑기경제 몇백원 차이 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11,000원으로 비갱신형 암진단비 1,000만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바로보장. 2대 진단비에요. 여기 보시면 내열관 허혈성이 있고요. 바로보장 암은 없어졌습니다. 바로보장은 90일 면책기가 없고 1년 미만 시에 50% 없는 게 면책감액기 없는 내열관 허혈성이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료가 45세나 50세 기준으로 거의 9,000원, 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40세, 50세에도 보험료가 내열관은 8,000원, 9,000원, 만원. 허혈성은 3,000원, 4,000원대. 이런식으로 같이 넣으셔도 보험료 부담이 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월에도 신할라이프 계속됩니다.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신할라이프죠. 신할라이프 신규 수수비 특약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수술 특약, 그리고 1호종, 단일 금액 보장, 그리고 1호종 수수비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특히 질병 수수비와 질병 수수비 투저,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특약이에요.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시에 통원의드 입원시설 수술하시면 150만원 나오는거. 무려 최대 350만원까지 질병 수수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상급종합 질병 수수비 최대 350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일반 수수비 모든 질병이 되어서 7천원. 질병 수수비는 질병 수수비인데요. 백내장이나 대장용종 많이 하잖아요. 요거 제외된게 170만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상급종합병원 만일곱곳. 여기서 통원의드 입원하시면 일단은 150만원. 합이 350만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350만원 넣을때 보험료가 거의 36,000원 정도. 200만원 넣을때는 28,900원 정도 나온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0대, 50대 고객이라면 고당대통, 은수대통. 그래서 고혈압당뇨 300만원.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 물론 그전에는 천만원까지 있다가 일단은 지금 천만원짜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인질환 보장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고혈압 300만원 드릴게요. 당뇨. 6.5 300만원 드릴게요. 메르치처럼 7.0, 9.0 절대 못받습니다. 6.5부터 시작이 돼요. 대상포진 통풍은 5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더 넣어도요. 보험료가 다 합쳐보세요. 9,000원, 9.18,000원, 18,800원, 38,000원. 4만원대. 4만원대 초반. 4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4만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음은 질병후장애. 최대 8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구요. 김하나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시고. 보험여왕님도. 바로보장 내심 진단비 정말 좋아해요. 삭감없은요. 암진단비 꾹꾹.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설계도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김하나님 보험학님 생명보험은 기다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한통합건강보험원에서는 질병장애 5천만원 가입시에 눈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질병후장애 내용은 좋죠. 하지만 보장받기는 여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죠. 그래서 거의 40세부터 60세 많이 걸리다보니까 40세 기준으로 5천만원 넣어도 남성 여성은 거의 500원 차이. 50세 기준으로도 거의 200원 차이. 60세 기준으로도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나요. 5천만원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없는 보험료로 고객분들한테 설계해주는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질병후장애는 있는데요. 두 눈을 먹었을 때 한쪽눈 청력 코 씻거나 말하거나 치아 결손 그 다음에 한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안에 여러가지 있을 때 팔 손가락 척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경계 정신과 체관골 아니면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그 다음에 외모의 주상 다리 팔다리 이런 쪽으로 질병후장애 넣으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한라이프와 함께하는 7월 우리 가족을 지켜보는 더 든든한 보험이에요. 신한라이프를 한번 준비해볼까요? 이번달에는 신한 통합건강보험원에서는 어떤 질병이든 진단비 3대 진단비와 질병후장애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예상처럼 333 업세일링이죠. 주계약, 일반화 3천, 남녀 특정화 3천, 소외감 600, 내열감 헐성 3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부터 후유장에 3만원만 넣어도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가 있겠지만 더 줄여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치료 특약도 5년간 최대 6억, 정액보상, 비례보상 그래서 1억씩 5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최대 1억까지 5년간 2천만원을 5년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 이것도 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액보상용은 암, 대장연막내 암, 비치슨 방관암, 주요치료비 이게 최대 2천만원 나가고요. 기타피부암, 갑상소암 주요치료비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400만원 지급이 된다. 비례보장용도 종합병원 암주요치료지원금이 최대 1억원까지 이런 부분들도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안통화건강보험, 만만치 않은 암통원비죠. 암통원비는 준비하셨나요? 암 직접치료비 통원, 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50세 고객님들 진단비를 준비하셨다고요? 암치료비와 암통원비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암치료비 5년간 최대 6억, 암 직접통원비 최대 80세까지 그래서 1년이면 96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암주요치료비, 타산은 비갱신형이지만 신안은 단점이 갱신형이다. 이게 단점이죠. 근데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해요. 거기다 암통원비까지. 그래서 남성은 6만2590원, 여성은 보험료가 6만497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표준체 고객님, 유병자 고객님, 모두 동일 한도로 우대, 일반심사, 간편심사, 주요 한도 티약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요 티약 최대 가입금액을 올려드릴 건데요. 일반함은 2억까지, 삭감 없은용은 1억까지 가입이 되고, 대장전망량은 5천까지, 그 다음에 삭감 없은용, 소외감은 4천, 2천 이런 식으로, 암수수비, 항암방사선, 여러가지 담보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같이 같이 넣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신안께 오늘따라 내용이 많네요. 신안, 주요 티약 최대 보면요. 내졸증 뭐 여러가지 있어요. 이거는 패스하고요. 신안에프 여성전용 신상품이죠. 원더우먼, 일반함, 최대 1억, 유방함, 난소함, 자궁함, 이 모두 다 해서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일반함과 여성특정합사에서 5억 5천까지, 5억 5천까지 보험료 비행시형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유방함 약 2만 8천 8백 61건, 전체 암의 10.4%예요.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방함 진단시 1억도 받고요, 월 보험료 2만 6천 7백원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함과 유사함 1억 플랜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일반함 1억, 소외감 2천, 여성암 1억, 난소암 1억, 자궁암 1억, 여성생식기암 1억,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5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신안건강보험, 관리하는 여성암진단비 특약이 있는데요, 5년마다 살아있을 때 250, 근데 보험료가 드럽게 비싸요. 이건 솔직히 가입하고 하라고 저는 안해드려요. 여성암진단비, 차라리 여성암으로 진단비 5천만원씩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에도 보험금 지금 250만원 넣었으면, 그리고 여성암진단시에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지금 바로 설계하시면 저희와 저희 팀장님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신안은 원더우먼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가입시점 20년 만기 운동을 해도 가입 후 5년 시점에서 여성암 없이 생존율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 10년 시점에서는 여성암 진단 필요 없고, 생존 시에 또 250만원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15년 이후에 여성암 진단 없이 생존하면 250만원 더 낸다. 가입 후 17년 차에 여성암진단비, 진단비 5천만원 드리그는 있는데요, 여성암은 암보장 개실리 이후에 여성암 진단 확정 시에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 신안은 원더우먼이죠, 여성보험. 수술비를 진심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수술비죠. 여성질환수술비 최대 100만원, 여성특하수술비 최대 1000만원, 여성특하암진단비 최대 300만원, 자궁암 난소암 최대 100만원, 여성다빈도질환수술비 1100만원, 자궁 및 난소호 특정다빈질오버수술비가 300만원, 그리고 1호종 단위의 금액보다 보장금액이 클 수가 있다. 신안 라이프 원더우먼, 여성다빈도 생활질병수술비 수술회당 1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회사가 아니니까, 백내장, 치액수술, 손목터널, 요로결석, 하지정맥류, 관절염, 이런걸로 인해서 일단은 다 지급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여성에게 가장 빈번하게 질병수술비에 대해서 1회당 100만원 지급을 해준다. 그리고 여성특하수술비죠. 여기 보시면 여성생식기암 수술급여금, 그리고 여성생식기암 수술비, 그 다음에 급여, 유방암 절제미 보존한수급여금, 그리고 급여, 유방제자리암 절제미 암 보존수수비, 급여 요실금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그리고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성생식기암이 유방암에 대해서 특화된 수술보장, 최대 100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다. 최저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부담없이 설계해보세요. 구분은 40세 남성, 여성, 구름기분, 5년은 이렇게 해서 한 18,000원 정도 좀 비싸다. 7년 시점에서도 좀 비싸다. 하지만 황금료는 똑같아요. 그리고 신한 모아 더드림 종신보험, 신한 종신보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5년마다 20%씩 채증이 되고, 기본 사망보험이 채증이 돼요. 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간편하게.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모두 다 패스다. 3개월 이내 2번 수술 추가제검사, 이거는 웬만한 보험사기사에서 지금 많이 철회당하고 있죠. 가입하기 쉽지 않아요. 2년 이내 질병수술로 인한 2번 수술, 가입이 안됩니다.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암 치료받고 1년 뒤부터 일단은 가입은 가능한데요. 일단은 간편도 한도가 많이 낮다는 거. 납입기가 5년, 7년으로도 거의 환급금이 122%,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신한 모아 더드림 종신보험이에요. 5년마 가입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보험금 5,000, 그 다음에 5년 시점에서 99.9%, 10년 시점에서 122%, 5년 시점에서 납입이 완료가 되면 거의 99.9%죠. 원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자는. 10년 시점에서도 원금은 7,473만 6천원, 하지만 122%라고 해서 9만 1천원대에 이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신한 7년 납, 사망보험금 5천만원, 7년 시점에서 100%, 10년 시점에서 122%까지, 122%까지 단계나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신한 위너스 경영이 정기보험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든든해진 보장플랜이에요. 선택한 채징역에 따라 가입 후 5년, 매년 가입금액이 15%, 20%씩 9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채징역이 되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 신상도 있어요. 최대 70만원, 간편심사형, 3,25 최대, 일단은 이런 식으로 75세까지. 질병이 있어도 3가지만 질문하면 프리패스. 법인계약 30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지금 마련한 게 정립형,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신한 위너스 경영정기. 5년, 7년, 10년 시점에서도 환급금이 별 차이가 안 난다. 계약률부터 10년 경과 해완금은 15% 채징역, 20% 채징역.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신한 경영정기, 간편심사형 보험료 및 환급률 예시예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7년 시점에서 97%, 10년 시점에서 100%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환급률이 이 부분들. 그래서 15% 채징역, 20% 채징역, 99.7%, 100%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한, 종신보험, 상속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거 의미 없고요. 건강 나이, 혈압, 콜레스테롤, 공보시 혈당. 이렇게 일반 신사형으로 볼 수가 있다. 출처가 명확치 않은 유동성, 재용 확보가 신한 든든, 현실, 든든한 실소종신보험, 든든하고 실소있는 신한 라이프로. 사망보험금, 보험료가 저렴하네요. 7천만원, 1억. 유고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약 300%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요. 5억, 상속가정시, 그래서 상속가정시 40세기준은 64만원, 50세는 86만원, 60세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억인도 커버가 되고, 20년으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종신으로 누리는 상속세 절세의 미약, 그래서 신한 라이프로 같이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억, 상속가정식 보험료죠. 10년은 매우 저렴하고, 20년은 거의 반토마. 종신으로 누리는 상속세 절세의 신한 라이프와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